이게 비밀까지 찾고 그러세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요? 예를 들어서 콜라 있잖아요. 이거 한때는 약국에서 파는 약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약국에서 콜라를 팔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맛 진짜 좋아하잖아요. 매운맛. 그 매운맛을 좋아하게 된 원인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정민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맞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음식 속에 숨어있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호 연구위원이 준비한 미니특강으로 시작합니다. 콜라가요. 한때 약국에서 파는 약이었어요. 지금은 보편적인 인류가 가장 애용하는 음료수로 바뀌는 가장 큰 원동력이 경제 원리죠. 따라서 이 경제 원리를 배우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늘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요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먹으면 사 먹는 거랑 해 먹는 거랑 어떤 게 더 싸요? 훨씬 더 싸요. 집에 사 먹는 게. 그렇지. 그렇지. 점점 이제 집에서 하는 밥을 먹을 기회가 없어지겠죠. 자연스럽게. 아침에 밥하고. 먹고 살거지하고. 밥하고 먹고 채울잖아. 밥하고 먹고 채울잖아. 밥 먹고. 나 5천만 원 주고 음식을 사먹을 수 있다는 것은 혁명적인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외식은 가정음식 결제 외식은 이게 일종의 전투식량 같습니다. 금전적인 특징을 생각하기 쉬운데 음식을 만드는 시간, 투여하는 그것도 엄청난 비용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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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